자, 가볼게요. 교재 354초기 2번입니다. 실지 의뢰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인데 일단 볼게요. 양도가액부터 갑니다. 첫째는 양도가액인데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어야 돼요. 그럼 대체 실지양도가액이 뭐냐 이건데 실지양도가액은 당연히 실지 받은 금액이죠. 그래서 내가 실지 받은 금액, 너 받은 게 얼마냐 그러면 5억이 5억, 10억이면 10억, 실지 받은 금액이 실지양도가가 돼요. 주의할 건 얘가 아니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게 뭐냐면 양도를 했는데 이번엔 내가 양도 자체가 부당행위였다. 부당행위는 양도세를 떼먹고자 작정해서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때는 실지 받은 금액을 하지 않고 시가로 합니다. 시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실지 받은 금액이 원칙인데 다만 얘가 부당행위가 걸리면 시가, 실지 받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형성된 매매가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부당행위가 뭐냐 하잖아요. 잠깐 볼게요. 부당행위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매매가 된 거예요. 부당하게. 부당행위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전제조건이 반드시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 얘네가 매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가 된 경우에 한정돼요. 그래서 결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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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가와 시가와 고 대가와의 차이가 차이가 3억 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부당한 매매로 봐요. 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얘가 안되면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매매에요. 그래서 3억 이상 차이 나든가 5% 둘 중에 하나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차이 나면 다 부당한 매매가 된대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전제 봤던 거 저희 형이 있고 동생이 내가 있어요. 형하고 나는 일단 특수관계인이에요. 형이 땅이 있는데 형의 토지가 과거에 취득한 게 5억 원이고요. 현재 이 땅의 시가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10억 원이에요. 근데 이걸 이번에 동생한테 팔아요. 얼마에 팔았냐? 6억에 팔았어요. 6억에. 형은 실지 받은 게 6억. 이중계약서 아니에요. 그래서 실지 받은 게 6억이라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양도 가격 6억 빼기 취득 가격 5억 양도 차익 1억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세무서에서 한 말을 저희 형한테 당신은 현재 부당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양도 금액은 6억이 아니고 얼마다? 10억이다. 그리고 양도 차익도 얼마다? 5억이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형이 박막땡이 난리 났죠. 왜? 내가 무슨 부당 매매냐? 실지 6억 받은 건데 그때 세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동생은 현재 특수관계인이고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매매였을 때 그 시가와 대가와 차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4억 났죠. 그게 3억이 넘어가면 4억이면 3억 넘어갔네? 그럼 이 매매는 부당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로 한다? 10억으로 한다. 그랬더니 저희 형이 다시 그래요. 그러면 3억만 안 남으면 되지. 그럼 9억에 팔면 되겠네. 그래서 9억이라고 다시 해왔어요. 그럼 현재 10억과 9억이면 1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3억은 되지 않죠. 하지만 유의규정에 걸려요. 시가의 5% 그럼 시가가 10억이면 10억에 5%면 얼마인데?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현재 얼마 차이 납니까? 1억 차이 안 한다 이거죠. 그럼 얘도 부당 매매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면 항상 부당 매매가 다 시가로 하게 된대요. 보면 1번 350차점 매매가 1번 양도가액인데 첫째 해당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 매매한 금액입니다. 다만 2번 특수관계 간의 거리에 따른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서 출근 시가에 비달되기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된다. 그때 뭐래요? 그때는 시가에 의해서 계산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부당은 뭐로 한다? 시가로 한다. 둘째 취득가액 갑니다. 취득가액은 되게 많아요. 이게 다 합쳐야 돼요.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갑니다. 합쳐서 첫째 뭐가 있냐면 첫째는 매입했으면 매입가격 매입가격 직접 지면 건설가격 그래서 매입가액이나 건설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다만 조심할 건 매입이나 건설가액에는 취득할 때 발생한 재반비용이 포함돼요. 재반비용이 항상 포함이 됩니다. 더 주의할 건 이거예요. 매입한 가격인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매입한 가격에는 조심할게 첫째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할인차금은 포함시켜요. 포함 포함시키고 둘째 부당행위로 인한 부당행위입니다.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은 시가초과액은 제외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죠. 얘는 결국은 실지급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얘는 결국은 시가로 한다 그럼 얘부터 할게요. 부당행위부터 그럼 아까 봐요. 아까 일단 아까 형이 팔았어요. 동생한테 팔고 형이 어쨌든 10억짜리를 갖다가 6억에 팔았다 합시다. 6억에 팔면 어쨌든 세법상은 부당행위가 돼요. 부당행위인데 근데 부당행위에 대해서 형은 결국 얼마 10억에 대해서 5억으로 양도세를 냈어요. 내고 나서 이 사실을 동생인 나에게 얘기를 안합니다. 왜? 얘기를 하게 되면 동생은 저는 부담 느낄 테니까 저는 계속해서 세법도 모르니까 6억에 산 거로 계속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형님만 혼자 괜히 저한테 6억에 팔아서 엄청난 세금을 낸 거예요. 내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한참 뒤에 이 6억에 산 땅을 제 3자에게 팔아요. 얼마나 팔았냐 12억에 3자에게 팔았어요. 팔고 세금 신고로 갔어요. 양도가격 12억 매액이 취득가격 6억 양도차익 6억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갔더니 세무서에서 야 너 과거에 너 형하고 매매했었지? 응 너희 형이 그때 부담행위로 돼갖고 10억으로 양도금액이 잡혔거든? 그러니까 너도 부담행위니까 취득금액은 6억이 아니고 너도 얼마라 된다? 10억으로 해서 양도차익은 2억이야 이 금액 갖고 세금 내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아싸 아싸입니까? 아니면 어이씨 이겁니까? 아싸 죽으죠. 왜? 6억 내고 2억이니까. 다음 형한테 좀 미안한 건 있어도 이렇게 항상 부담하게 되면 양도자가 된 건 취득자가 된 건 항상 부담하면 다 뭐라고 합니까?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이거죠. 자 위에 건 현재가 차리는 차금인데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자 현재가 차리는 차금이 이런 거예요. 저거는 지금 매매를 한 거하고 자 오늘이 6월 20일 오늘 자 이만한 땅을 매매해요. 매매 자 갑으로부터 제가 매매합니다. 자 현재 매매 금액은 10억 원이에요. 지금 계약서를 써요. 쓰면서 아 이제 계약일은 오늘이니까 자 잔금은 언제 줄 거냐 해서 제가 잔금은 6월 30날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잔금은 이때 주겠다. 했더니 매도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잔금을 9일만에 줍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요. 내년도 2018년 6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갑이 얼굴 색이 확 변하더니 야 그럼 안 팔겠다 이거지. 당연하죠. 왜? 얘는 올해 돈을 받길 원하지 내년도에 받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합니다. 제발 팔을 하고. 그랬더니 갑이 알았대요. 판대요. 대신 조건이 있대. 뭔 조건? 11억 달래요. 그럼 내가 지금 계약해서 지금 돈 주면 얼마 하면 돼요? 10억이면 되지만 나중에 준다고 해서 얼마예요? 11억 돼요. 그럼 지금과 나중에 차이가 얼마나 1억나 이 1억이 현재가 차이는 차감이고 이 금액을 포함한대요. 결국 내가 실지급한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그게 첫째 얘기인데 봄이 1번 매입이나 354쪽의 중간에 동그라미 1번 건설가에게 취득세 취득에 든 취득세와 또 등록명서의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에요. 다만 현재가 차이는 자금과 폐업시 잔준제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부당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자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취득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취득중에 발생한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 그래서 이런 소송비용도 취득금액에 포함해요. 다만 이 소송비용이 이미 이미 타소득 쉽게 얘기하면 사업소득인데 이미 양도세가 아니고 이미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그때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취득기관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취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즉 필요경비에 산입된 건 제외한다는 즉 이미 타소득에서 공제받는 건 제외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약정이자의 약정이자 얘도 포함해요. 그런데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 혹은 은행 대출이자 은행이자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 제외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만 포함되지 은행이자나 연체이자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아요. 저희도 볼게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에 따라서 그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그 가액을 확정할 경우 당의 이자금액이 취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 지급기일지원 쉽게 연체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 우측에 본 맨 위에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4번 5번은 북극이에요. 4번 5번은 둘 다 상가액인데 여타 이 상가액 상가액도 취득금액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 상가액도 이와 똑같아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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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마찬가지 뭡니까? 제외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제외하게 돼요. 읽어볼게요. 4번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할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뭡니까? 그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입니다. 액을 각 연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도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음을 취득가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또 1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예요. 이로써 마찬가지 각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마찬가지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제외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가액인데 특히 취득가액은 노랗게 쓰는 부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이 포함이고 어떤 것이 제외했는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제비용 가볼게요. 실제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중축이나 개수같은 자본적 지출 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양도비 이 두 개 두 개 두 개가 실제비용이에요. 다만 자본적 지출과 반대말인데 그게 뭐냐 그게 이거죠. 수익적 지출인데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만 되지 수익적 지출 그럼 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건데 얘는요 자본적 지출은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중축이나 개수와 같은 이렇게 발생된 큰 비용들이에요. 큰 비용 그럼 저희가 중축이나 개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째는 자산의 가치가 증대돼요.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둘째는 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돼요. 즉 내용연수가 내용연수가 증대돼요. 그래서 가치도 증대가 되고 사용기간도 똑같이 증대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고 그럼 수익적 지출이 얘는 뭐냐 얘는요 단순 유지비에요. 형광등을 교체했다던가 창문 같은 걸 교체한다던가 단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고 얘는 저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결국 얘에 속하는 종류 얘에 속하는 종류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향하실 종류만 볼게요. 그게 넘겨봐야겠네요. 교재 356쪽이에요. 메뉴 3번 기타 필요 경비입니다. 1번 자본적 지출 기억번 자본적 지출이 다 하는 것은요 감가상각의 자산 쉽게 건물 같은 것 건물의 내용연수입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에요. 그걸 연장하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수선비에요. 그래서 다음과 갖다 해서 1번 본래용도 변경에 의한 개조비 B번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비 C번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 D번 재능도 인해서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멸치로운 훼손되어서 해당 자산의 본래용도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2번 기타 개량이나 확장 등에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뭐랍니까? 자본적 지출 결국은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또 니은 번 갑니다.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입니다. 후자 동강입니다.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리라는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이 조심할게요. 취득 중에 발생된 소송비용은 취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게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은 자 이건 뭐예요? 자본적 지출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취득 중에 발생된 비용인지 취득한 후에 발생된 비용인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중인지 후인지 또 디귿번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규량기타 이용편의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도 있네요. 1번 개발이익 현소에 관한 범죄상법 개발부담금 미음번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자 비읍번 협의 매수이나 수용재결 불복을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액이 증가된 경우의 소송비용 그 다음에 시읒번 기타 기타 나오죠. 두 번째를 보니까 수익자부담금 또 두째 줄 끝에 보니까 장애철거비 그 다음에 우측페이지 맨에 가면 도로신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사방사업비 이런 것들 다 뭐라 해요. 자본적 지출 이런 외우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다 외운다는 건 너무 힘들고 즉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다 금액이 크다. 발생되는 금액이 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발생된 금액이 대부분 다 크다. 자 두 번째 양도비 갈게요. 양도비는 다 작아요. 자 기업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시줄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같은 단순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이 있고 또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기타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권 매각 차선이에요. 채권은 분명히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타요. 하지만 만기 전에 처분하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까집니다. 그것도 전부 다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양도비에 해당한다. 그럼 결국은 금액이 큰 건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 짠 건 뭐가 됩니까? 양도비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지 거래가에 대한 양도차의 계산 방법 그래서 실지 양도값 실지 취득값 실제 비용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추계 갑니다. 추계가 되면 항상 뭐합니까? 순서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매감 환 기입니다. 매감 환 기입니다. 그래서 추계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359쪽에 세 번째입니다. 추계 결정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됐다는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아까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다 무슨 거에요? 시가했기 때문에 이건 빼고요. 정상적인 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근데 뭐한다? 추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 1번 첫째 무슨 가입니까? 매매 사례가 두 번째 뭡니까? 감정가 셋째 뭡니까? 환산 취득가 넘기면 넷째 기준식가 순서가 뒤바뀌면 안되는데 그럼 여기서 환산가 얘기만 장만할게요. 환산가 환산가가 뭐냐면 이런거에요. 이게 말이 좋아 환산가지 저는 이걸 이렇게 불러요. 이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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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금액의 대충 대충인데 왜 대충이라고 하냐면 봐봐요.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 과거 2000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도에 팔았어요. 양도한 금액이 10억이에요. 취득한 금액이 4억이에요. 그럼 이렇게 실제 매매된 금액 갖고 새해 산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한 금액이 기억이 안나요. 어떻게 해요. 실제 양도가 빼기 무슨가 매매 서략가 없으면 실제 양도가 비기 무슨가 감정가 없으면 실제 양도가 비기 무슨가 환산가인데 그럼 대체 환산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줄게요. 환산가는 뭐냐면 얘하고 얘는 실제 매매된 금액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이 되건 토지가 됐건 옛날 1990년도부터 도입한 게 있어요. 도입한 게 뭘 도입했냐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 일명 기준시가 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었어요. 90년도부터 정부는 기준시가라는 걸 정해서 매년 금액을 고시해요. 매년 그러면 2000년도에도 이 건물이 있었다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고 지금도 올해도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저 건물에 대한 정부 고시 금액은 5억이었어요. 무슨가가 기준시가가 과거를 쭉 걸어보니까 실제 매매가 확인한데 얘는 확인돼요. 국토기통보가 확인이 가능해요. 봤더니 과거에는 건물 기준시가가 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율로 가는 거야. 지금 현재 비율이 정부가 정한 금액하고 시세하고 몇 대만 1대 2잖아요.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과거는 1대 2가 되겠지. 대충 얼마예요? 4억이네. 이거예요. 그럼 얘를 환산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공식에 보면 돼 있어요. 공식이 양도가격 얼마입니까?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이네. 5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입니다. 똑같이 4억 같아요. 그래서 기준시가로 의부리하게 대충 구하는 게 이게 뭐다? 환산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산가고 하나 더 볼게요. 기준시가 볼 건데 360페이지 가봅니다. 기준시가인데 얘는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액이라고 국세에서는 명칭을 달리해서 뭐랍니까?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시가표준액이 됐건 기준시가가 됐건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핵심 체크 봐봐요. 토지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정하냐? 토지는요. 부동산가격 공시하는 법률상 법에 따른 금액 개별공시지가 정보과정은 땅값이에요. 뭐랍니까? 개별공시지가 가 되고 중간에 2번 예외가요. 자 국세청장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나와있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뭐합니까? 배율로에요. 배율로. 그래서 정보과정은 배율 몇 배가 뛰었냐? 배율을 곱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두 번째 주택가입니다. 주택은요. 부동산가격 공시의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능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단독주택은 뭐랍니까?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정보과정은 집값이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셋째 건물갑니다. 건물 일반 건물이 있고 두 번째 오피스텔 같은 지정 건물이 있는데 일반 건물 봐요. 땡땡. 건물의 용도나 신축가격 구조용도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한 번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한 가액이에요. 2번도 볼게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인데요. 땡땡 봐요.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상황 위치 등 고려해서 매년 한 번 이상 누가 국세청장이 어떻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 산정한대요. 이게 뭐냐면 건물은 패턴이 두 가지에요. 일반 건물이 있고 지정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일반 건물 이게 지정 건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건물 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한대요. 다만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건물 금액만 정하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건물 금액만 정하는 거고 땅땡이는 그냥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그런데 지정 건물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누가 정해요?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얘는 일반 건물이니까 건물 금액이 누가 정하고 국세청장이 이 건물의 땅은 누가 정하고 개별공시지가 다만 얘기가 지정 건물 같으면 어떻게 토지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4번도 마저 볼게요. 부동산 취득할 수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당첨권이 땡땡. 양도 자산의 종류나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해서 취득이 오고 양도까지 불일판 금액 쉽게 얘기하면 중도금이죠. 중도금에다가 자 뭘 합칩니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납입한 금액에다가 뭘 합친 금액 P가 합쳐진 금액이 이게 뭐예요 당첨권의 기준 시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추계 매감 환기호 자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 자 364쪽에 자 4번입니다. 자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 필요경비 무선공제 계산공제예요. 버전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결정 즉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나 환상가입니다. 또는 기준시가로 할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 한대요. 그래서 네모표에 보니까 네모 안에 나와있는 만큼 그 표에 있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첫째 토지의 경우는 취득당신 개별공시 지가 곱하기 3%예요. 다음은 그 놈의 땅땡이가 미등기물 얼마 0.3%가 되고 둘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건물이건 지정건 똑같죠. 그래서 취득당신 국세청장인 고시한 가격이 3%예요. 미등기물은 똑같이 0.3%입니다. 셋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취득당신 개별이나 공동주택가에게 곱하기 얼마 3% 미등기 똑같이 0.3% 그럼 결국은 토지와 건물과 주택이 다 똑같다는 거죠. 항상 취득당신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요. 미등기는요 0.3% 만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우측엔 지상권 전세권은 7%요. 나머지 건 1% 만큼 쓴대요. 그럼 결국은 자 저희는 토지와 건물 주택만 기억하면 돼요. 어떻게 취득당신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 를 적용해요. 그게 추계 했을 때 계산공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추계가 되면 절대 실제 비용 빼는 거 아니에요. 못 뺀다고요. 추계에서 빼. 무슨 공제 계산공제고요. 다 기억할 거 없어요. 토지거물주택은 취득당신 정부가 정한 금액 기준시가 곱하기 몇 퍼센트 3%요. 미등기 얼마 0.3% 만큼을 적용합니다. 항상 추계 되면 계산공제한다. 몇 퍼센트 3% 미등기 얼마 0.3% 만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잘 됐어요. 결국 원칙은 항상 뭐 원칙? 실거래가 원칙이요. 불분명하다. 뭡니까? 추계합니다. 다만 하나 더 365쪽의 상단에 가면 과도 2번 있어요. 필요경비 공제액의 선택적 적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일단 볼게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 결정한 경우 환산가입니다. 다음에 1번의 금액이 2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2번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해서 적용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산가액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환산가액일 때 그래서 환산가액일 때는 뭐냐 이거예요. 양도가격 빼기 환산취득가 빼기 환산취득은 계산공제죠. 계산공제 이렇게 해서 구해는 양도차익하고 이거 대신 양도가격 빼기 이거 대신 자본적 지출 또 이거 대신 양도비 를 빼서 계산된 양도차익하고 비교해서 세금이 조금 나오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아까 매감한 게 추계 되면 무조건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봐봐요. 어떤 갑이 건물을 샀어. 과거에 건물 얼마나 샀냐 쉽게 뭐 산 게 10억에 샀다고 합시다. 10억에 이번에 저 건물을 이 건물을 이번에 20억에 팔았어요. 20억에 그럼 실제 매매가 나왔으면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실제 매매가가 없어. 취득금액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추계해야 돼. 무슨 가. 매매사대가나 감정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알 수 없대. 끝내는 어떻게 해야 돼? 끝내는 환상가가 돼 있어요. 환상가 환상가 했더니 이게 계산된 게 6억이야. 가령 6억이야. 그럼 실제 양도한 금액 20억 빼기 6억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취득금액은 기억 안 나. 안 나면 법률상 매감한 게 맞는데 이 건물을 한 20년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낡아갖고 중간에 고친 돈이죠. 고친 돈이. 건물을 싹 뜯어고 쳐서 엘리베이터를 다 바꿔서 15억 들었어요. 고친 돈만. 고친 돈만. 일명 자본적 지출액을 15억 든 거예요. 그럼 얘가 가령 아까 10억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양도금액 얼마? 20억 빼기 취득금액 얼마? 10억 빼기 자본직 15억 마이너스 세금 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취득금액을 몰라서 추계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추계 되면 절대 실제 비용 안 쓴다고 했어요. 안 쓴 상태에서 무조건 매감한 기가 되고 비용은 계산공제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거야. 얘하고 계산공제 해보니까 계산공제 1억밖에 안 돼. 합의 7억밖에 안 된다. 다 해봐야. 내가 고친다고 쓴 게 얼마인데 15억인데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해서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금액하고 얘하고 합쳐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 양도금액 20억 빼기 취득금액 6억 계산공제 1억 얼마야? 13억 얘가 얼마야? 양도금액 20억 자본주택 15억 없다고 치고 5억 그럼 뭐가 다녀요? 이게 대적지 이걸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었고 실제 이 문제가 저희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뒤에 가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들 참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두면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을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고 계시고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얘기 갑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인데 둘 중에 시험에 남으면 얘가 납니다. 얘가 날 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거래가가 됐건 추계가 됐건 방법은 똑같아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368조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인데 얘는 일단은 양도하는 자산마다 자산별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는 물건마다 공제해서 물적공제입니다. 자산별 공제여 물적공제의 성격을 띄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재산 국내 부동산 국내 재산만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이 공동소유 공유재산이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예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여 물적공제여 그 다음에 국내 재산만 공제를 하게 됩니다. 왜 하냐 하는 이유도 전에 얘기했어요. 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동결과 동결과 부동산 시장의 결집 결집과 동결을 방지합니다. 이걸 방지하려고 결집과 동결을 방지하고자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뭔지 아냐 요건이 있죠. 법률성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공지 대상인데 이 대상물은 반드시 토지 건물 물론 건물에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얘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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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얘네는 거 안 돼요. 얘네만 됩니다. 두번째는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등기 미등기되면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근데 이게 미등기여도 부득이 미등기되면 봐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의적인 미등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돼야 되고 셋째 적어도 반드시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보유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대체 얼마나 공제약이냐. 공제약인데 얘 좋아야죠. 공제약은 이미 나와있는 양도차익이에요.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법이 정한 공제율을 곱해요. 뭐에다가 양도차익이 뭘 곱한다고요? 공제율을 곱합니다. 대체 얼마인데 공제율이 그게 두 가지 첫째 1세대 1주택 1주택은 원래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얘는 세금을 내는 경우의 주택 그럼 1주택이 세금 내는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그게 고가주택일 때 쉽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고가주택 1대는 24부터 최고 별 10%까지 24부터 최고 별 1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얘가 1세대 1주택 2회였다 가면 얘는 10에서부터 최고 30%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얼마고 3년 이상 최대가 얼마고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1주택은 연간 8%씩 인상돼서 공제가 되고 그 외에는 연간 3%씩 인상해서 공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부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안 적은 게 있지만 안 적은 책 보고 할게요. 갑니다. 368쪽에 가볼게요. 1번 의인데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 시 일부 공제를 통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을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공제입니다. 2번째 대상인데 등기된 토지와 건물 주택 포함됩니다. 이로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의 건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니까 핵심 체크에 보유기간 적용 방법이 있죠. 보셔요. 첫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요. 2번째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으로부터 5년 내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이게 이제 다음주에 볼건데 2월 과세인데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요 언제부터입니까 그 당의 직계준비속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 쉽게 얘기하면 증여받아서 양도했을 때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그 기간을 판단한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가업상속인데요. 가업상속일 때는 언제부터 피상속이니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집니다. 근데 조심할게요. 또 4번이에요. 4번 4번은 상속이죠. 4번은 일반상속인데 일반상속은 언제부터 상속계실부터예요. 똑같은 상속인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일반상속은 언제부터고 상속계실부터 양도일까지고 그게 가업상속은 언제부터고 피상속이니 취득한 날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속이어도 이게 일반상속이냐 아니면 가업상속이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3번째 비산명 토지는 언제? 당초 취득한 날부터 합니다.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지고요. 다섯번째는 조합원 입시구는 언제입니까? 입시구는 기존 건물과 급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로 기간을 잡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간만 알고 계시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장기 보이고 공제액 봐요. 공제액은 밑에 표에 나와있지만 표에 있는 만큼 공제해서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에서 연차별로 재다 공제가 되는데 그렇게 연차별로 공제 규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연차별로 공제 규정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기 뻐글 테니까 적어도 3년 이상 그 다음에 5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그 3개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3년 5년 10년 다음 MPT 네번째 동일연도에 수해 양도했다 그래도 공제요건만 성립되면 전부 다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예요. 자산별로 각각 뭐한다? 공제해준다. 대신 오버 안 넘겨서 미등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등기되어야지 미등기되면 절대로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까지가 장기보유 공제고 하나 더 볼게요. 핵심 체크 봅니다. 380페이지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과 결손금 통산인데 이건 또 뭐냐 봐요. 양도소득 금액은요.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요.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 같은 말로 통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1, 2, 3번 있죠. 4번 내비 두고 1번이 보니까 토지와 건물 부동산 원한 권리 기타 자산 2번이 주식 3번이 파생 상품 양도세를 매길 때 1번 별도 2번 별도 3번 별도 각각 계산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양도한 게 토지가 있고 주식 파생 상품 3개를 합치지 않고 1번 전체 1번은 1번끼리 합쳐서 계산 2번은 2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토지를 팔고 건물 팔았는데 토지는 이익이 났데 건물은 손해를 봤어요. 그럼 2개를 가감하면 돼요. 통산 남는 금액 하고 매기면 돼요. 그런데 1번 토지 팔고 2번 주식 하라는데 토지는 이익 나는데 주식 손해를 봤네 통산 안 그냥 가갖고 가면 돼요. 통산 1번은 1번끼리 가감이 되는 거고 2번은 2번끼리 3번 3번끼리만 가감돼야지 절대 1, 2, 3번이 상호간에 통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에 그런 내용이 써있는 거니까 참고삼아서 얘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기부 공제고 기본공제까지 할게요. 기본공제 얘는 시호 아까 250만원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보전 양도 소득 기본공제 자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소득 공제 소득 별 공제 그 다음에 물적 공제가 아니고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재산도 공제가 되지만 국외 재산 국내 것도 국외 것도 다 돼요. 국내 재산도 공제 하고 국외 재산도 공제가 돼요. 대신에 그게 공유 재산 이면 공유 자 각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장기부 에는 지분별로 공제 했죠. 너도 250만원 나도 250만원 각각 공제가 돼요. 왜 하냐 하는 목적은 없고요. 바로 갑니다. 요건 언제 요건 첫째 공제 대상은 모든 재산이 다 돼요. 모든 재산이 다 공제됩니다. 대신 얘도 등기돼야 돼요. 등기 등기 소득 연 250만원이 공제돼요. 뭐별로 소득 별루 입니다. 얼마 연 250 이에요. 250 그럼 여기서 중요한 소득 별료인데 이게 뭐니 아까 통산할 수 있는 거 똑같아요. 첫째 토치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 전체에 설마 연 250 둘째 주식 에서 얼마 연 똑같이 250 그 다음에 셋째 파생 상품 에요. 얘도 마찬가지 연 250 최대 1년동안 이것저것 다 팔면 최대 750 만원 까지는 공제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얘만 기억해요. 소득 비용 각각 얼마 씩 연 250 만원 공제한다. 자 보세요. 371쪽에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넘겨봐요. 자 371쪽에 첫째 공제 대상은 보유기관의 장단이나 과세 대상 비용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모든 자산이 다 공제가 돼요. 자 공제 얘기인데 두번째 양도 소득 있는 거주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다음의 소득 별로 각각 원하는 원하는 기타 자산 2번 주식과 출제 3번 파생 상품 각각에 대해서 250만원씩 공제해 준대요. 또 세번째 양도 소득 금액이 감면 소득 금액이 있다. 읽어보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공제 다 있네요. 그죠? 빼내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요거부터는 다음주에 하겠습니다. 아참 뭐 다음주에 모의고사 뭐 해요?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모의고사 한번 볼 것 같아요. 다음주에 수업이 끝나고 모의고사 해설까지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주는 수업이 한 시간 정도 더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다음주는 374쪽부터 끝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끝까지 하고 모의고사 해설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달 강의를 마무리할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날씨 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주에 뵙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